네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난리 있다 여기저기서. 지금 뭐 예산이 내년 예산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제주도가 일단 뭐 지방책까지 발행하면서 내년 예산 7조 2천여억 원을 갖다 제출했는데 그중에 459억 원을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육청은 1조 5천9백여억 원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582억 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이거 뭐 예산 때문에 난리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 다들 힘들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출된 예산을 보면서 전체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예산들 좀 들어보시고서 어떠셨는지 센터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은 교육청 예산은 사실은 크게 손을 대지 않거든요.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580억 정도 삭감한 이유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마 공명수 교육감님 핵심적 공약 중에 하나인 그 뭡니까? 노트북? 네. 스마트기기 지원비.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거 100억 가까이 나왔네요. 그 부분이 가장 커서 교육감님에 대한 도의의 교육위원의 견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견제. 교육환경개선 145억 이거 아마 시설비 쪽일 텐데 이것도 좀 많이 깎인 것 같고 특히 교육청 쪽에서 좀 많이 비율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견쟁애 아니냐라고.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은 저도 꾸준히 봐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삭감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물론 최종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좀 어떠셨어요? 제주도. 도청은 뭐 이 정도 비율은 도청이 감내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감내할 수준이다. 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좀 어렵죠.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인 건 공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로 삭감됐던 부분만 주로 얘기하니까 사실 삭감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가 사실은 더 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거를 보지 못한 건 좀 아쉽고요. 그런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김광수 교육관님의 공약사항 중에 이거는 정말 임기 중에 당연히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첫 삽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했던 거를 지난번 어떤 기회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쓰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 번 만들어 시작하면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스마트기기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으면 사실 누구는 주고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아마 보급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 형편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다 보면 또 보편벽지나 선별벽지나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일정 학년에 모두 주는 걸로 하게 됐는데. 아마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거는 정말 좀 긴급한 예산이고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요즘에 특히 불경기를 앞서고 예산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축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방 규모금도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삭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뒤늦게 국비 확보 노력에 나서는 거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국비 확보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있긴 있는 겁니까? 통상 5월 달부터 하셔야죠. 5월 달부터. 관련 부처 협의도 하고 또 핵심적인 기재부를 설득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으로 말하면 국회도 아직 통관 안 됐지만 사실상 끝물이라 가지고 남아있는 거는 여야의 쪽 재산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우리 좀 내용 더 들여다보면 지금 의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예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는 편성을 대거해놓고 나머지 예산들을 너무 자른 거 아니냐 민생 예산들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도지사 공약 사항은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민생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의 공약 이행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그거 조금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의원님들의 공약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의원 공약도 개인 공약은 아니고 지역을 위한 공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와 협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이. 매우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확장되고 그럴 때는 재정을 좀 많이 쓸 때는 아무래도 민생 주로 보조금 관련된 예산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력이 있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드시 써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될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것들은 대개는 어떤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을 테고 공약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추진해볼 만한 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으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지역별로 사실 대개 도의원들이 지역 공약 관련 예산되는 것들은 좀 소모성 예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모성. 그러니까 소모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행사성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평성되다 보면 어떤 예산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 내지는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너무 삭감이 많이 됐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었는데 관련 예산을 이렇게 뚝뚝 잘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관련된 행사나 이런 활동들을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예산 요구안은 관련 국회에서 수합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 담당관에서 정리하는데 어쨌든 최초의 요구안 자체가 적게 편성되다 보면 당연히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2,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외 행사 대면 행사가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약간 일상 새로운 뉴노말 이런 말도 하는데 새로운 일상처럼 다가와서 다시 과거처럼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거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더라. 그냥 좀 견뎌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고 증액은 하고 싶어도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정리하지 않을까. 이게 참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게 예산안 관련된 심사였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워낙에 한번 갈등을 빚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전망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